조세호 씨! 배추야! 배추 배추! 대세 나왔다, 대세! 아니, 조세호! 네, 반갑습니다. 이쪽으로 좀 오세요. 네, 갑작스럽게 제가 등장을 해서... 아니, 웬일이세요? 인사로 해드리겠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구양대추 형도 있습니다, 반갑습니다. 영철이 형이... 빠졌어요, 지금. 일이 있어서. 됐다, 그럼? 인사 좀 드리러 가라 해서... 아, 정말? 이건 뭐예요? 아, 오늘 연말이고 쓸쓸하신 분들 계신다고 해서 이번 연말 따뜻하게 좋은 노래와 함께 들으시라고 네. 시리즈 교창 준비하고. 아니, 이게 뭐예요? 아, 이걸 그 다음에 다시 가다. 아, 왜요? 아, 왜요? 아, 왜요? 아, 연말, 홍보는 아니고 편안하게 들으시라고. 아, 정말? 홍보할 생각은 아예 없어요. 아니, 저기... 함께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? 원하신다면 제가, 예. 원하신다면 제가, 예. 아, 야! 담배 피우셨어요? 예, 좀 긴장돼서... 예, 방금 흥미를 하고 왔습니다. 예, 예. 저흥미들의 티도 많이 났고 예, 예. 예, 예. 예, 예. 한 두석 틀은 것 같아요. 일단 한 시간에 해야죠. 저희가 근데 쓸친소의 룰상 네. 외롭지 않은 분은 여기 올 수가 없어요. 오, 근데 저는 진짜 쓸쓸해요. 정말이에요? 연애한 지가 한 5년 됐습니다. 아, 정말이요? 예. 확실합니까? 정말이요. 예, 예. 예, 예. 예, 예. 예, 예. 예, 예. 예, 예, 예. 예, 예. 예, 예. 예, 예. 예, 예. 옷을 좀 갈아입고 오시죠. 아, 옷을요? 아, 그러면 옷을 갈아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네, 알겠습니다. 옷 갈아입니당 빨리 오세요. 아니, 이따가 좀 담아서... 이런 거는 못 갈게 돼 있거든요. 아, 그럼 걔는 한 번 쓴 건 없어요. 차라리 먹는 거라고, 먹는 걸. 아니, 이게 아닐까, 이게 아닐까, 이게 아닐까.